고전과 윤리 2단원, 인간다움으로서의 인의 마음과 실천, 공자의 논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자의 논어 속의 핵심 사상인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삶 속에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인의 개념을 떠올려 볼까요? 인은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도덕성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은 사람다움이었지요. 그러므로 인을 실현한다는 것은 곧 사람 구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사람다움의 출발을 부모에 대한 자식인 도리인 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효를 제시했습니다. 유학의 기본 목표는 자신의 인격을 닦는 것에서부터 인격 수양을 한 바를 사회에로 펼쳐나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 표현하면 수기치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나 자신을 닦고 다른 사람을 닦는 것에 나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다 풀어 설명해보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단계로 인격완성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숫자는 닦을 숫자입니다. 내 몸을 먼저 닦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는 가지런할 재자예요.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치국의 치는 다스릴 치 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평온하게 한다 라는 평천하까지 확장됩니다. 내 몸을 먼저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온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몸을 닦는 것에서부터 있고, 나 자신이 온전한 인격으로 완성되면 그것의 능력을 확장시켜서 천하를 평온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유학이 생각한 인간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바탕이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바로 효라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효를 통해 이 모든 인격완성과 사회완성의 기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인은 즉 사람구시를 하는 것, 즉 사람다움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기본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효와 더불어 형제간의 우애인 제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이인 부모와 형제에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효와 제, 이 두 덕목이 인의 실천 덕목이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논어의 학위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효성과 우애란, 인을 실천하는 기본일 것이다. 자, 가족에게 효도하고 공손한 인물이 사회에 나가더라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관계의 우애가 있으면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이 모든 것을 이룬다 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됨됨이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럼 공자는 이러한 사람다움인 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충과 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충이라는 덕목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자, 충이란 무슨 뜻일까요? 충은 충직함, 그리고 정성스러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충성, 충자의 이 한자어로 쓰이는 글자의 본래 뜻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충이라는 글씨를 한번 봐볼까요? 충은 가운데 중자,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자를 붙인 것입니다. 자, 글자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요. 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자, 논어의 자로편에 나와있는 구절을 함께 읽으며, 충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번지가 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공자는 거처할 때에 공손히 하며, 이를 집행할 때에 공경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랑케의 나라의 가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충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다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공자가 또 다르게 제시한 것이 바로 서입니다. 자, 서는 어떤 뜻일까요? 서를 한자어로 찾아보면, 용서할 서, 그리고 헤아릴 서 라고 그 뜻과 의미 나옵니다. 용서하다, 헤아리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서라는 한자어도 그 한자의 모양을 한번 봐봅시다. 자, 서는 같을 여자 아래의 마음 심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남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처럼 남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더 큰 마음의 확장인 공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논어의 안연편을 읽어보며, 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중국이 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공자는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 손님을 뵙듯이 하며,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이다. 라고 공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남의 처지를 나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공자는 인간다움의 실천 방법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서의의 덕목을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하고 우리가 발의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대의 층간소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서의의 실천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서의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선생님이 인터넷 서핑 중에 발견한 공익활동 중 하나인데요. 페이스북 코리아와 광고 기획업체, 그리고 반창고 제조업체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료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을 손글씨로 써서 그 응원 문구를 반창고에 인쇄해서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마음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설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소소하게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타인과 나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논어 위령공편에도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묻기를, 평생 행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그것은 서일 것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가족관계를 넘어선 더 큰 연대의 틀, 그리고 더 큰 공감의 관계를 표현하는 덕목, 즉,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다움의 실천은 충서의 실천입니다. 내 마음을 정성스레 다하는 충,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서 더 큰 공감의 관계로 나아가는 서, 이 충서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사람다움인 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하는 일이고, 내 밖으로는 남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외면의 성장을 이루는 인의 실천 방법이 바로 충서의 실천인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즉,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극기 복매가 인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예란, 인간 내면적 도덕성을 바깥으로 표현한 사회규범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한 행동준칙, 또는 인간 행동의 규범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 사회규범을 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극기 복례란 이길 극, 이기다, 극복하다의 극, 그리고 몸기, 자기기, 예도예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개념인데요.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의 실천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는 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 보다 우리는 인을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공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어의 안연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안연이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랄 수 있으니, 하루 동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하며, 인의 실천은 자신에게 달렸으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안연이 그 조목을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빌의 물시,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빌의 물청,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빌의 물언,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다. 빌의 물통이라고 하며, 안연은 제가 비록 딱하고 가엾지만 원컨대 선생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글로 확인했다시피, 인의 실천으로 예가 필요함을 공자는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우리가 보다 생각해 봐야 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현대의 도덕 문제 중 설을 활용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예리한 시각으로 문제의식을 발휘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확인학습입니다. 과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개념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안연이 묻습니다. 인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자기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극기복례였습니다. 하루라도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있겠는가? 안연이 다시 묻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지요?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무엇이 아니면 보지 말며, 자,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비례물언,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아라, 비례물동이라고 대답합니다. 공자가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예를 강조했던 이 문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허 속에 나와있는 공자의 정치, 사회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